한국인들이 틱톡 블랙 그릴버스 챌린지에 의해 벌써 섹시한데? 머리가 너무 멋있다 완전 섹시 남자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의상 개성있고 완전 반전매력 저런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지 퍼플 헤어, 핑크 헤어, 블랙 헤어 한국인들이 틱톡 블랙 그릴버스 챌린지에 의해 렛츠고! 뭐야? 약간 전동 의상 같다 되게 뭔가 우아하다고 해야되나? 되게 고상해 너무 멋있다 뭐야? 완전 다르다 썩 뷰리뻐 한국인들이 틱톡 블랙 그릴버스 챌린지에 의해 한국인들이 틱톡 블랙 그릴버스 챌린지에 의해 한국인들이 틱톡 블랙 그릴버스 챌린지에 의해 분위기 완전 바뀌었네 너무 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섹시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오, 자매인가? 오, 자매? 친구? 모르겠네 너무 닮았어 귀여워 에이! 에이에이이! 와 ! 너무 섹시 personagem connecting 오, consumo 웅 달oll 이! 웅 저거, 약간 넌 드레드안 저라險 해보고싶다 Inside 이! 2계 아주 어 너무 멋있다